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매달마다 첫 번째 주일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2장 43절부터 47절에도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결론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약간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이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도 무방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4장 역시 그러한 배경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23절에서는 사도들이 놓였다는 건 어딘가에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23절에 왔으면 사도들이 놓였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빨리 피신해야 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소식을 이건 너무나 귀중한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나중을 도모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겠지만 오늘 결론은 너무나 다르게 29절과 30절과 31절에 보면 전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을 받았으면 떠나거나 아니면 조금 나중에 추후를 도모해서 조금 새를 불려서 아니면 이 사람들을 구금시킨 사람들은 나름의 지배층이니까 지배층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약간의 무력을 챙겨 놓은 다음에 반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맞서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과정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37절까지 이르렀을 때 전혀 다른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을 한 부분이라고 치고 32절부터 37절을 또 한 부분이라고 치면 좀 약간의 성격이 다른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반부는 구금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뒤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소요를 다시 또 나누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는 바는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대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세워 놓으면 교회인가요 그냥 이 뒤에 보이는 우리의 상징이죠 이게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충 대충이 아니고 그냥 적나라하거나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적용하건 간에 중요한 건 아마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은요 오늘 32절과 37절 그리고 31절은 전혀 다른 본문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105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은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법을 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말이 유전무제와 무전유제죠 법을 굽어지게 할 수도 있고 평가를 반대로 뒤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은 이 많은 조건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별이요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뭐 소유라고 따지면 뭐 없어요 저는 뭐 거짓니다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쓰라의 자녀 있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건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다 하나하나씩 다 기준들을 만들어 놓죠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래야 용납을 받습니다 이래야 인정을 받고요 그런데 교회는 최소한 그런 모든 것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금 돈이 있어야 지위를 감당할 수 있고 당신이 돈이 있어야 조금 무언가를 말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당신이 돈이 있어야 자꾸 돈을 결부시켜서 그러는데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차별이 없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지만 지금 아마 여기 저도 그렇고요 여기에 1919년에 태어난 분들은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역사 교과서로 그날의 소식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난 날의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결코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시대상은 꼭 마치 우리와 똑같은 땅에 있지만 저 위에 있는 땅과 비슷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에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날이 바로 엊그제 그날이었죠 3.1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3.1절은 단순히 나라 사랑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드려서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솔직히 청년들에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계점이 이미 다다랐다고 보고 많은 평가들은 인구 소멸로 대한민국은 간다라고 지금 해석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그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가 오늘 이걸 약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 놓여서 그냥 떠나도 괜찮은 겁니다 자신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그냥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역하겠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곧바로 29절에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그리고 3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가 그게 지금 32절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을 구분지어서 생각하지만 절은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절의 구절을 해체시켜 본다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 이걸 우리 가운데 도전해보면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명찰 여러분들 의제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올 한해 이제 우리의 소그룹의 명칭을 숲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결과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적용점을 드려볼게요 이건 좀 세 가지의 적용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게 충만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열려있기 때문에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랑 같은 공동체의 원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척을 지은 사람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표현하는 원수의 개념이죠 우리는 원수 사랑에 대한 예를 들으면 그 3단계부터 적용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귀결점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원수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좀 단계를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챙기질 않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원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니요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그룹은 여러분들의 숲은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의 이 지체가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남을 품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적용점에 가기 이전에 그걸 자꾸 우리가 율법지로 해석하려는 연약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이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자는 이야기거든요 32절부터 37절은 믿는 물기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 그렇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꼭 그냥 문자 그대로 자 이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공용폰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소유를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의 중심성 우리는 얼마나 나의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32절부터 37절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난해하고 왜 되지 않는가라는 건 우리 안에 그만큼 내 자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놓는 것을 그만큼 힘들어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런 구조로 우리가 가다 보면 놓기가 쉽지 않아요 받은 은혜도 내 것이니까 자꾸 이런 기초로 가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구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난제로 기록되고 남을 겁니다 여전히 난제의 적용으로 남겠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는 그리고 이걸 가장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다시 예배를 기획한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되게 투박하잖아요 예배 위험도 없어요 예배를 맡아주시는 섬겨주시는 인원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냥 제 얼굴만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그만큼 우리가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이 예배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그리고 중그룹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룹의 모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좀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갈등이 없어야 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큼 다투는 곳이 없고요 교회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툼을 쉬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어진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가가 아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오래하네 또 복음이라뇨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니요 저는 선교가 하고 싶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되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사람이 갖는 섬세함인 거거든요 섬세함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행정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이 갖는 섬세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섬세함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양 리더가 결단하고 사형 리더 행정 리더가 결단하는 이유는 네 그리스 속에 받은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요 누군가가 그 섬김을 감당해야 이 공동체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의 리더가 그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인 겁니다 나를 기꺼이 불편하게 하는 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섬세함 내가 갖고 있는 예민함 이걸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다투었다는 사실을 아나요? 그 두 사람은 다투었습니다 네 보금 전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보금 전파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재정 횡령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그 둘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나름대로 노선을 정리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교회 안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봉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용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큰 전제 안에 있는 겁니다 더 큰 대전제 더 큰 대전제 말씀을 찾아보죠 에베소스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스 4장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스 4장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스는 빌리포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스 교회에 뭐하라고 고문하고 있죠 힘써서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갈 거라는 건 너무나 착각이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그걸 결단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결단하실 겁니까? 리더만 주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양 리더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원들 같이 모두가 함께 그걸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뭘요? 하나 될 것을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예요 그래야 소그룹이 잘 될 수 있죠 소그룹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냥 좋은 교회의 모델링을 보고 잘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좋은 시스템? 아니요 시스템은 사람이 가면 또 변하고 시간이 가면 낡고 또 바뀌는 게 시스템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를 담아내는 거거든요 가치 우리는 왜 하나 되려고 하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로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가 왜 저 리더가 저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예민한 부분 곧 가난의 문제에 이 사람들이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사는 형편에 속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갖고 가볼까요? 우리가 한국교회 2024에서 다루는 해석처럼 속으로 우리가 전체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외롭다 자기 자신을 외롭다라고 평가해요 외로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팩트폭행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외로움을 자기가 불러일으켰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가 알을 깨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마음은 결단을 하고 나서야 됩니다 다 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속으로 안에 속해 있다면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더라 누군가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지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표현할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말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할 때 사랑은 힘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랑의 힘이 바라지는 거죠 아니겠어요? 백날 첫날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냥 입만 산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최소한 사회에서 말하는 문화에서 말하는 수많은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장 사도행전 사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남기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라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정으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양 리더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사형 리더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행정 리더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죠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다른 청년부가 와서 우리 애가 하는 일을 뭐 이렇게 막 빛내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이요? 아니요 그건 2차적인 문제인 거죠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권면되고 가장 도전되는 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청년부를 세워야 되는 거죠 누가 세울 거예요 청년부를 청년 디모델이 잘 되기를 다 어른들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속에 받은 사랑을 알고 우리의 소그룹을 우리의 중그룹을 우리의 대그룹을 시실과 날실처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조건들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는 곳 이곳에서만큼은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잖아요 이곳에서만큼은 소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많은 조건들로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계속해서 교회는 가르쳐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걸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실질적인 부분을 도전하는 거죠 실질적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청년 디모데가 올 한 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인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표현입니다 이 앞에서 저도 인도하면서 그렇지만 저도 이 밑에 내려가면 축복할 때 손발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우리 마지막 결론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 청년 디모데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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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